It's true to be the love beyond The fourth set is TOW CROSS 자, 오영정 선수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죄송합니다. 한시 쪽에 가스가 뜨거우는 오영정 선수입니다. 김천민 캐스터가 순식간에 혀가 꿇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연도세기 모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공군이 삼성전자탄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만 넘겨낸다면 어쨌든 같은 종족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잘 극복을 해낸다면 다음 상대는 테란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오영정 선수한테 테란은 그걸 무서운 종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비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영구 선수가 꼭 꺾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정말 삼성전자칼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두통으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주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들죠, 당연히. 네, 정말 2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르카포즈 팀과 정말 지지 않을 것 같던 포스를 풀던 양 팀이었기 때문에 르카포즈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네. 네, 근데 삼성전자칼은 3라운드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삐걱거리고 시작하더니 네, 오늘 경기도 약간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경기만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자,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카락 빠지고 힘이 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서영호 선수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무너지면 반대면 지금 상황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위너스 리그 자체가 삼성전자칼이 흐름일 수가 있어. 그렇죠. 송병과 추측할 때 받쳐줘야죠. 그렇죠. 자, 일단은 서로서로 찾아나서고 있고 게스가 원게이트 상태의 바로 오영정 선수 네. 그리고 서로서로 이제 가장 이제 다들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늦게 서로서로 발견합니다. 일단 모두 양 선수 모두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정차를 통해 상대방의 체제를 좀 보고서 맞춰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확인했어요. 네. 오영정 선수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허영문 선수의 영두색 프로브. 네. 그리고 딱히 타워크로스는 아래쪽에 저 파일런만 건설해놓고 네. 이 9시 쪽 같은 경우는 매너 파일런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데 만에 2시 쪽은 딱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프로브와 추격전이 시작되고 9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영정 선수의 프로브가 입구 쪽에 질러타고 오영정 선수의 프로브와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도 있지 않은 상황에 오영정 선수. 네. 그 프로브를 저 첫 프로브를 잡아냈다면 바로 그냥 뭐 아준 올리면서 패스 다크 템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 로보틱스 올리면서 굉장히 빠른 리버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에 돌리면서 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뭐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기도 하겠지만 예. 일단은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브가 오영정 선수의 프로브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입구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었어요. 프로브 하나 동원해가지고요. 그런데 뭐 들켜도 상관없다. 무난한 운영으로 한번 싸움을 해보자는 마인드가 왔습니다. 자. 어차피 볼권 다 봤다는 건가요? 이제 프로브가 미련없이 빠져나와버렸어요. 오영정 선수는. 네. 자. 프로브 처리됩니다. 12시 쪽에 뭔가 건물을 건설할 생각인가요? 버티고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파일런이 지어지게 된다면 게이트 위에 스트로블려가지고 밀어버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시간차 정차를 노릴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투 게이트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호. 아. 근데. 네. 프로브를 계속 찍어주는 걸로 봐서는 지금 타이밍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로버티스 퍼실리티. 그렇죠. 자. 투 게이트 대 원 게이트 로버티스 퍼실리티. 네. 본진 쪽에 있던 프로브가 자신의 본진 구석에 가서 파일런을 지었는데 전진 게이트. 올인성 전진 게이트를 지을 생각이었다면 12시 쪽에 있는 프로브를 지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파일런이 짓지 않는 고인들 모습. 시간차. 네. 정차를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전방 때려졌습니다. 일단 건드려보고 있는 허영무. 모영종 선수가 쫓아갑니다. 네. 모영종 선수는 원 게이트 유지하면서 로버티스를 더 빨리 올렸고요. 아. 예. 하지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앞마당만. 아. 예. 프로터스전에서 시간차 정차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안 돼요. 사실은. 도라군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로보틱 서포트 베이보다 옵저버트를 먼저 올리고 있는. 자. 또 건드려봅니다. 허영무 선수. 네. 어우. 자신감 투어는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5대2인데. 예. 자신감 있어요. 예. 일단은 진러까지 두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었을 텐데. 옵저버 나오기까지는 그냥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브가 다시 한 번 또는 같이 나오고 있는 리버테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가 넥서스 소환을 듯한 기세. 그리고 병력들이 계속 전진 배치 압박감 줍니다. 아. 이게 지금 유닛이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진러 두기 허영무는 드라군 한 게 더 많고. 예. 자. 교재 일단 벌어지는 상황. 진러 3. 앞장 손부 있고. 아. 이걸 허영무 선수가 코트러 너무 좋았어요. 예. 한편 쪽에 리필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야. 허영무. 자. 뒤에서 진러시 쫓고 있습니다만은. 드라군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입구 쪽에 파일런으로 접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러 먼저 주네요. 야. 이렇게 되면 오영종 선수 리버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나올 수가 없게 됐거든요. 프로브가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위험하게 했는데요. 자. 입구 쪽에 파일런 열리고. 병력이 잡힌 상황. 병력수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투 드라군이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뒤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더 이상은. 네. 병력선수도 기대하지 말고. 네. 적당히 두들겨주면서 앞마당 레서션 올린 후에. 네. 리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네요. 프로브가 다쳤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과죠. 그렇죠. 하지만 돌출되어 있는 저 건물. 아. 리버가 나왔습니다. 네. 빼줘야 됩니다. 자. 리버. 스크랍 안찼고요. 네. 네. 자. 리버를 잡아먹으러 달려줄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이러면서 허영문 선수는 지금 멀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순간 컨트롤이 너무 좋았고. 어쨌든 허영문 선수가 좋은 출발을 보여주네요. 네. 일단 애초에 투게 투웨이를 상대방보다 약간 더 빨리 올리면서 드라군 컨트롤을 통해 좀 잡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보틱스 서포트 베일을 약간 늦추면서까지 이득을 받죠. 자. 나오면서 허영문 선수. 드라군 선수. 드라군 선수. 넓은 지형을 활용해서 드라군 강조 떼겨주는 것. 리버 잡힙니다. 리버 잡힙니다. 아. 오영문 선수. 리버는 잡히면 안됩니다. 스킬 앱을 세우고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정말 구사일생한 리버였고요. 저 리버 잡혔으면 드라군 좀 더 많았던 허영문 선수이기 때문에 앞마당 타임이 더 늦출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허영문 선수가 순간적으로 딱 강조 떼가고 이거는 터진다고 생각하고 뒤로 뺐는데 안 터진 거예요. 안 터졌기 때문에 허영문 선수는 놀랐고 놀랐기 때문에 자신의 드라군 다 잃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리버 노리고. 노리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영문 선수는 어쨌든 간 멀티가 먼저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옵저버 한 개로 봤기 때문에 리버는 좀 테러하고자 드라군 두 개가 움직였는데 일단은 무리이기 때문에 약간 뺐고 앞마당 멀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옵저버 죽는 소리네요. 이러면서 셔틀 속옵을 통해서 견제를 해주도 되고 아니면 힘을 확 늘려버리기 위해서 게이트를 팍팍 지어서 드라군 리버 체제로 넘어가는 것도 허영문 선수는 좌우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게이트에 늘려주고 있는 허영문 선수입니다. 코 게이트. 애초에 리버는 좀 늦추면서까지 아마낭 에서스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충분히 2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코 게이트에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다가 아마낭 게에서 더 먼저 채취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허영문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도권을 잡고자 계속해서 경기를 운영해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셔틀이 먼저 나오고 있는 오영종 선수 태우지는 않습니다. 리버를 역시 마찬가지로 셔틀이 나와있는 상황. 슬그머니 움직이고 있는. 아 쫓아가나요? 아 쫓아가네요. 스피드업 안내 셔틀. 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네. 샌드라군. 네. 그리고 앞마당 언덕 쪽에 드라군 두 기 정도 내리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스통만 때릴 수 있는 위치에 내릴 법도 합니다. 이 위쪽 하지만 게스는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그머니 담장 타고 슬그머니 한 번 쏘고 리버가 내립니다. 자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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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크업 됐고요. 안쪽에 드라군. 드라군. 이게 터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에너지가 한 칸이라도 남아가지고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네요. 아니 왜 오영종의 리버는 살고 왜 내 셔틀은 터지단 말이야. 아 이거 굉장히 허영종 선수가 약간 무리하는 바람에 리버를 험하게 잃고 말았고요. 자 이 크림 이거 어떤 변수가 되나요? 아 이게 자원을 몽땅 날린 거예요. 지금 셔틀이 속업이 되자마자 셔틀 속업을 위해서 자원을 투자했는데 되자마자 잡혔기 때문에 아 지금 오영종 선수가 셔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테크투를 쭉쭉 올려주면서 멀티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오히려 견제를 가는 척 하면서 좀 자리 배치를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넥서스 먼저 간 게 이 허영무 선수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먼저 간 멀티의 효과가 이제는 확실하게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리버즈가 이제 그저거 실드만 꽉 채웠어요. 아까 실드도 구운가 그랬는데 80, 80 채웠고. 네. 아 다깝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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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옥저버. 아 어쨌든 허영무 선수가 그나마 자원을 상대방보다 일찍 가져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잡혔기 때문에 좋은 거는 오영정 선수가 좋긴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설득집을 우리 강민혜설이 열정적으로 했는데 정말 재밌는 장면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죽을 때까지 짤림방지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뜰 만한 장면도 우리 한숙협혜설이 연출을 했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또 야. 이번엔 안 보여요. 미니맵에서는 색깔이 보이는데 참 예전에 뭐 옛날 맵을 좀 돌아보자면 저렇게 나무 있는 데다가 마인을 매설해줘가지고 안 보이게끔 마인을 밝게 하는. 갑자기 이문세씨의 노래 있죠. 가로수 그늘 밑에 소면인가요 뭔가요. 그건 생각이 나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참 예 저런 거 보면은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죽는 유닛이거든요. 병력이 가면요. 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예. 상당히 오늘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오영정 선수가 한결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셔틀에 스피드업까지 누르면서 게릴라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굉장히 운좋게 잡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오영정 선수가요. 자 프로브. 그렇죠. 허영무 선수가 지금까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리버가 먼저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크티플러가 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신. 진럭공장장 사신. 왜냐하면 허영무 선수는 지금은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공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 자신의 유닛에 집중하죠. 집중하죠. 비타민의 다크가 들어가서 쑥쑥쑥 쓸어버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옵저바나 이런 것도 없고요. 현재 캐논도 없고요. 일단 허영무 선수 앞마당 언덕 쪽을 노리는 플레이가 괜찮을 듯 싶은데요. 소수의 드라그. 다크. 들어갑니다. 봤네요 봤네요. 하지만 앞마당의 옵저버가 없고. 옵저버가. 지금 9시 쪽으로 내려가던 옵저버가 내려가면서 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진회구를 하고 있죠. 허영무 선수가 진짜 이 미니맥 보는 능력 자체는 프로게임계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야 엠진공. 야. 체력 얼마? 체력 얼마? 이야 오늘 23 체력. 상당히 운이 많이 따라주고 있고요. 맞다크인데 과연 통할지. 프로브라스 떨어졌어요. 지금 몇 킬인가요? 이게 다크가. 3킬? 네 3킬. 150번. 하지만 또 갑니다. 다크끼리. 만났어요 만났어요. 무시합니다. 양성리버. 그냥 200까지 채우고 나서 한 번 싸움을 정말 크게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받침 캐논이 지어져 있는 박정. 아 저기 정석이래요. 오영종 선수. 네. 이야 역시만 많지 않아요. 발견했어요. 네. 바크드라. 바크드라. 이야 오영종도 반응 속도 아주 좋고요. 양성리버. 일단 캐논이 있어서. 네. 지금 뭐 자원적인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로. 이렇게 그 셔틀 하나 잡힌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파일럿 하나 썰리나요 그래도? 100원 더나요? 100원. 벌었습니다. 네. 양성수 모두 상대방의 견제 플레이 굉장히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리면 흐릴수록 누가 더 좋은 조합을 갖추고 잘 싸우느냐가 네. 결국에는 승자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강철승 중계진 1세트 21분 2세트 21분 3세트 19분 네. 반만치 않습니다. 네. 사실 힘든 건 선수들이죠. 선수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과연 그 체력을 어떻게 관리느냐에 따라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분명 이런 장기적인 서로 정말 갖추고 다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더 상대방보다 집중을 더 잘하느냐 눈에서 열리지 않느냐 자자자 아. 이 업조버는 몰래 지금 들어가서 우영정 선수 겁니다. 뭐 스톰이라도 됩니까 예. 허영무의 스톰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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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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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킹 아. 근데 아는 속도가 아주 예. 무슨 반응이 야. 정말 대박이네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병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넘어 들어옵니까? 진럿의 스키업까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양선수. 그러니까 지금 우영정 선수 표정이 야 만만치 않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안 통하네. 정말 허영무의 반응 속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추가 확장을 도모합니까? 아니면 전투를 도모합니까? 추가 확장을 도모합니까? 게이트를 눌릴 것인지 아니면 확장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는 부터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왔거든요.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가 많았어요. 센터점 나오고 있는 오영정 선수. 200 싸움입니다. 결국 200 싸움이 됐고 일단 리버는 오영정 선수가 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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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는 오영정 선수가 더 많은데 전장. 전 진영이 또 중요하죠. 황영무 선수가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버가 적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장 선택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멍득하고 두느냐. 멍득하고 두느냐. 자. 다이밍을 잡느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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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싸울 필요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저 센터 쪽에 길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쪽이 안 된다면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넓은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에 부담이거든요. 네. 분명히 병력은 오형조 선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 네. 허영무 선수도 그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객진으로 진영을 짜놓는 그런 전수 능력에 집중을 했었는데 허영무 선수에겐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잘 막아냈네요. 자. 어쨌든 200 막 채운 싸움이었으니까요. 자. 업그레이드 상황은 어떻게 차연합니까? 여기는 0-1업 그리고 노업 상태의 허영무 선수. 이제는 리버보다는 하이템플로 아칸이에요. 어느 선수가 고급 유닛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싸우는 것 같아요. 이기 때문에 아칸과 하이템플로 일단 스톰 쓰고 합창. 9시 중앙에서 만나겠는데요. 예. 빼네요. 오영조 선수가 좀 더 빨리 도착했다면 넓은 진영으로 상대방의 일렬로 오는 병력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허영무 선수 가능이라네요. 왜 부팬데요. 네. 아 근데 지금 템플러가 오영조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템플러가 많았을 때 좁은 기역으로 파고드는 그런 선택 자체가 좋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유닛이 많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싸우는 게 더 좋아요. 정말 백만 대군을 지휘하는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전장에서 어떤 진영을 가지고 싸우는지 자 넘어들어 놓은 게 이번에는. 아 넘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닛이 많았을 때 딜러 한두 마리 내중에서 스톰 먼저 싸우고 스톰을 대상대 에너지. 체력을 갖다 두고 나서 싸우게 되면은. 허영조가 안 좋은데요. 좀 싸우고 스톰을 정말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싸우루 스톰을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아 그럼 이거 아칸이. 아직까지 소스 많이 남아있어요. 자이템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오영조의 아칸이 없긴 하지만. 싸우루 스톰이 너무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승리해 걸을 것 같은데요. 싸우루 스톰. 콩 이염. 아 또 막 이염. 아칸 두 마리만큼 생산인데도 아칸 두 마리가. 아. 경력되어 있는 허영조. 그리고 허영호 선수. 아 위에서. 아. 허영호 선수. 병력 위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칸이 있어요. 자신의 드라부 때문에 아칸 네 마리만큼 뛰어가지고. 싸우를 제대로 못하고 싸우루 스톰을 얻어맞고. 막 드라부를 하는데. 합격을 얻어맞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니까. 녹아버렸어요. 어쨌든 다 넘어들어진지 못했습니다. 예. 허영호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진짜로. 예. 공이 업된 요리스를 정면 배치하면서. 하이템 플랫 사이너스톱도 잘 떨어졌는데. 예. 허영호 선수도 순간적인 하이템 플랫 병력 지원이 잘 되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허영호가 맷집이 진짜 좋네요. 그렇게 얻어먹고도 병력 남겨놨어요. 예. 업그레이드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 상대방보다 한 타입씩 늦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불안감으로 엄습할 수도 있겠는데. 계속해서 좋은 전투. 좋은 진영을 유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허영호 선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 상황을 5시 반 지역을 또 오영종 선수가 먼저 가져간다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팀 공격가는 쪽이 오영종 선수이다 보니까 허영호 선수는 좋은 진영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버는 시기에 운영을 해주면 돼요. 야 이거 오영종이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3인용입니다. 타우크로스는. 그렇죠. 나머지 한 스타팅. 나머지 스타팅을 차지하는 쪽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 주도골 잡기에는 움직임 아니겠어요. 오영종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점은. 멀티를 끊임없이 계속 시도해주는 것.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시도해주는 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점이죠. 자 붙지 마입니까? 붙지 마입니까? 아니면 점토입니까? 자요리스터. 자 토. 아카토로 배출시키고요. 아 여기 밀리게 되면 허영호 선수. 그렇죠. 비격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 브로베스터. 야 여기 허영호 선수 위험합니다. 야 우영종이 허영호까지 잡아냈는데 이게. 예. 사베이 선착한 정말. 세우스의 선수 깨졌고. 예. 자 이 셔틀이 걸사면은. 이게. 안 돼요. 지금 저 셔틀로 풀오브를 잡을 거면. 아 그때 캐거지 말아서. 잡을 거면 3분 이상은 잡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풀오브 많지도 않아요. 거기는. 이미 유리툴로 200을 채우는 지 꽤 됐기 때문에 풀오브가 많지도 않은 뿐더러 잡은다 하더라도 이대로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망가를 보보세요. 와 발을 좋고가. 야 이게. 위로가니까. 위로. 이게 무슨 풀오브 뭘로 당기고 있는데. 몰고 당기고 있는데. 자 대박은 터집니까 대박.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알아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 풀오브 견제 자체가 승패를 좀 바꿔놓기. 놓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안 되는데. 어쨌든 최선이. 지금 최선이기 최선이에요. 이야 진짜 귀신같이 됩니다. 정말 오영종 선수나 오영종 선수나 상대방에게 게릴나 싸울래. 정말 민감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 자 이거 안박이죠. 예. 사이루스톰이 지금까지 오영종 선수. 지금 공장 골다기장 또다시 치고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차라리 방어하는 식으로 오영종 선수가 유닛 좀 갖다 들고 좀 막 펄고 주면서 오영종 선수가 버티게 된다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오영종 선수가 저기 잠금을 잡습니다. 오영종이 많이 남았어요. 오영종이 들어온다 친라틴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차압이라고 치고 있는 오영종. 오영종 선수가 지금 2,2,1 찍어고 오영종 치라고 있어요. 오영종 선수가 이격을 그냥 잡아내면. 야 스톱도 피했어. 스톱을 그거를 그만하시겠어. 그렇죠. 자신의 멀티를 하나만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멀티 두 개의 지역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전투까지 승리를 이끈다면. 야 이거 상대방이 맞게 도리를 아니라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죠. 요즘 용분들이 대단하니까. 야 이거 군용이에요 군용. 이야 군용. 오영종 선수 진짜. 이거 삼성전석하는 데 삼킬해가지고 잡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거 멀티만 안되어 있는 허영무. 예 오영종이 경기. 군용도 용어 종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거의 잡아가는 분입니다. 거의 잡았어요. 멀티 안 건드려줬고. 경력 잡아버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습니다. 아 허영무 선수식 쫙 빠지죠. 예 풀오브 다 몰살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송병구가 무너진 지금 시점에서 자신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 십살이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김가을 감독의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상황에. 네 정말 안 봐도 어떤 표정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허영무 선수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 허영무 선수가 지지가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못 치고 있어요. 아쉬워서 억울해서. 자 이 경기 서서히 오영종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자원력. 그 자원력은 곧 병력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칸도 지금 세기 그리고 전투 자체들 오영종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네 허영무 하면은 정말 천지스톰. 뭐 정말 그 천지스톰에 빗대서 헌우님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헌데 오늘은 뒤바뀐 것 마냥 오영종 선수가 쌓이는 스톰. 정말 백발 백중. 반면에 견제는 안 통하고. 이게. 자 이제 전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영종에게 있어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병력이든 다 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전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드라군만 뽑아주면은 경기 이깁니다. 드라군 공장상 견뎌요. 네 드라군 뽑아가지고 컨트롤 해주면. 장희 교전이 승부인 웃음을 쳐봐야 분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전이 보내주는데 경력의 차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양이 안 돼요 양이. 네 단순. 중간중간에 다한 상대방들한테. 단순 드라군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잡아먹길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력까지 승리. 최재. 네. 머리를 끈적이고 한숨을 내어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프로리그에서 목표가 끊겼습니다. 네. 정말 프로토스탄 전승받으며 달리고 있던 허영무 선수였는데. 그런 허영무 선수가 잡아내고 오영무 선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발등에 불이 아니라 도끼를 찌어내는 거죠. 그렇죠. 오영무 선수. 허영무 선수까지 잡아내고. 이제는 나뭇카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카드 아닙니까? 대략 카드가 유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무가 나은 수도 프로토스가 나은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오영무 선수는 잡을 수 있는 철의의 순간 철의 찬스예요. 오영무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다져오면 풍부수 선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영무 선수는 상대를 보여준 경력이 감사를 못했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얻습니다. 게릴람면 게릴라. 센터 싸움으로 센터 싸움. 꼼꼼한 정짜리는 정찰. 게다가 위기 상황에 한 번 있어온는데. 그 위기 상황을 좋은 대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거. 야 오영무 선수는 다시금 전성기 시절의 시력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경기를 얻었습니다.